가수 가수 오빠 자 있어? 아 오빠 계속 가봐 아유 알렉산드라 밥 먹으려고 할 때 화장하는 알렉산드라 어떡해 알렉산드라 씨 아 매우 예뻐요, 매우 예뻐 오이, 왜 그러지? 나는 고양이 알렉산드라 씨는 오늘 밖에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네 그럼, 제가 흡수 아, 정말 흡수 카즈이 너무 흡수 카즈이 너무 흡수 너무 흡수 10분정도 필요해요 그럼 너가 좀 더 먹어요 반죽? 알선생님의 흔적 요리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라 하고 제가 직장 못 잡으면 한식당 열면 되겠다 아, 저는 한국에서 너무 흡수 아, 한국에서 너무 흡수 아, 저는 한국에서 너무 흡수 그럼, 저는 프랙티스 할 때 버스 오기 1분 전 아, 추워 추워? 아렉산드라랑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응? 아, 왜 이렇게 먹어요 나의 인터뷰는 안 돼 아, 나의 인터뷰 나의 햄버거 키터브 아, 맞아 독일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마스크 의무도 해시됐습니다 알렉산드라와 불닭볶음면을 먹기 하고 싶어요 응 아지아먹트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이 제일 인기 많아지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가게 있더라고요 아, 핑크 핑크? 핑크 스메할 레깅 에디션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라 샤워 중인데 어이 사모님 Pose. 으흐흐흐 뒷붙이는 가벼흐 어이 아시피 아렉산드 아렉산드라 아시 conten 와랩 그럼 아시민 아시민 안녕하세요 나랑 아렉산드 네 아렉산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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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여기 있어! 여기 있어! 다들! 日야! 알렉사드라~! 생각하고? 알렉사드라~! 오늘 날씨에선 Stripe 정리해서 Magee를 가다가 저희도 안 보내요, 그리고ions이 가요. 뭐? 오, 치니 tro는? 오, 좋아! 네. 나 이거. 시원, 오케이? 아, 둘이 쏟아. 난 둘이 쏟아. 응, 둘이 쏟아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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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새해 복 많이 받아. 응? 예스, 인코레아 비어내라. 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축하해? 응. 예, 축하해. 그리고 오늘 엄마랑 전화해봤는데 엄마가 이제 알렉산드라고 저 등켜준다고, 절에서. 응? 응. 그리고 저도 알렉산드라 엄마랑 전화했는데 올해 9월 정도에 한국 가거든요. 마음이 좀 한 게 편하네요. 어머니, 엄마 고마워요. 그거야. 사랑해요. 한숨. 이스 칼드. 한숨. 칼드. 알렉산드라 밥 먹으러 가는데 화장 한 거야? 가장. 화장? 응. 자, 밥 먹으러. 가자.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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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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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산 달린 식탁 못 샀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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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? wield valver przez 닭 realisedõ? 아? 야 사우리가 밥을 준비했어요. 저는 많은 기름을 넣어야 해요. 왜요? 왜요? 왜냐면, 왜냐면, 소금을 넣으면 그럼 소금을 넣을 수 있어요. 근데, 잘 fritt돼요, 그러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넣을 수 있어요. 이리저나 내 함라뇨 왜 이렇게는 안됩어 안은거다 장갑 없어? 한숨? 잠시만 내 입장에閉지 그리고 내 눈을 위품미起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 지금 반죽을 넣어요 지금 지금 시afood 넣어요 하니깐 하니깐 이곳에 도착 흔들린다 계속 흔들린다 흔들린다 아름다운 조금 속이 오, 잘 어울려 오, 잘 어울려 넌? 넌? 오, 잘 어울려 조금 밖는 오 그치 내 핸드와 같이 먹기 오 진짜 잘 어울려 오 와, 왜 이렇게 해야지? 와, 정말 힘들어. 미션이 impossible. 지금 시작합니다. 제가 잔인 스탑을 잊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잔인 스탑을 잃는 것만으로써, 제가 잔인 스탑을 타고 싶어요. 할 수 있어? 아, 모르겠어. 나는 마치고 싶어. 진짜 마치고 싶어. 알 선생님의 도전! 알 선생님의 도전! 자신감을 가져. 자신감. 무서워요. 와, 정말. 오, 색깔이 좋은데? 잘 된 거 아니야? 오, 잘 됐다. 저거는 진짜 멋있어. 멋있어? 응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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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요. 알 선생님. 이거 뒷면이니까 한번 더 뒤집어야 되는데. 뒤집어 좀 주세요. 오케이. 이 말은 알 수 있어? 누가 한 번 더 행복하면, 그는 한 번 더 행복하면, 그는 한 번 더 행복하면. 맞지. 아. 아. 알겠습니다.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그럼 제가 소주 받을게요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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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. 오. 완성. 그럼 제가 한 번 더 проб합시다 단산 학교 식초 먼저 일부가 잘 투표하고 그러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그리고 또 이파만 당장 먹고 싶어서 바삭바삭하게 됐다 바삭바삭 응 맛있어 맛있어? 진짜 아우스는 스쿱프게 찍어 아니? 꼬다리가 맛있는 편이지 응 이 맛은 치즈로스 간장소스? 응, 이건 맛있어 이 맛은 정말 맛있어 와 이 맛은 진짜 맛있어 파 어때? 파? 응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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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응 맛있어 로즈맨 에클리소스 에스쿱 고구마 고구마 짜잔 잘 됐다 잘 됐다 응 와우 에스쿱 잘 먹겠습니다 에스쿱 에스쿱 고구마 고구마 이거 뭐야 여기 여기 간장 묻었다 간장 와 진짜 맛있어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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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outdoor 고깅 고구마 ni 고구마 네 고구마 고구마 선보실 р hills open 콜 일반적으로 흰어습을 먹으려면 그냥 흰어습을 먹으려면 맛있어 그리고 장인이 뭐요? 소주 주세요 소주? 응 오, 진짜 맵다 그리고 알코올을 해줘야 합니다 제발! 아직 좀 남았습니다 본인이 따라서요 아니 한국어는 안됩니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하는거죠? 뭐하러? 아, 배가 나면 안 돼 선생님, 잘 먹었어요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요?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바이바이